힙합 스웩 넘치는 디크러쉬의 무대까지 만나보고 오셨고요 지금 저희 옆에는 2018년 최고의 루키죠 바로 스트레이키즈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스트레이키즈가 쇼챔피언에서 처음 하는 인터뷰인 것 같아요 그쵸? 그래서 우리 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랩 춤 놀이 다 해 스트레이키즈 리더 방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종 래퍼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춤추는 보석 리더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의 댄디보이 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전 매력 보이스 필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워풀 댄서 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상 보이스 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의 마음속에 퐁당 빠질 아이엔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크 래퍼 창빈입니다 네 아오 쭉 들어왔네요. 쭉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스트레이키즈 멤버 여러분들이 또 앨범에 작사, 작곡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프로듀싱 팀도 있다고 쓰리라차 라는 팀이 있다라는 듯. 쓰리라차. 누구누구입니까? 저희 세 분. 아 이렇게 세 분. 쓰리라차 뜻이 뭐예요? 쓰리라차는 사실 이제 매운 소스 뜻도 있는데요. 스페인어로 라차가 돌풍이라는 뜻으로 세 명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. 또 쓰리라차. 기가 막힙니다. 그리고 이번 타이틀곡이 이제 마이페이스. 그렇죠? 이때 또 데뷔곡과 느낌이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곡 담당 누군가요? 네. 네. 이번 타이틀 마이페이스는요.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자신만의 목표를 가도 좋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아주 신나는 곡입니다. 잘 외웠어요. 잘 외웠어요. 기가 막힙니다. 여러분들 이번 마이페이스 포인트 한 분 있을까요? 네. 이번 타이틀곡 마이페이스 안무는요. 손가락을 일기해 주신 다음에 대각선 밑으로 두 번 찔러주시고 위로 올려서 돌리면 되는데 그래서 일명 찌르고 찌르고 돌리고 침입니다. 아 찌르고 찌르고 돌리고 돌리고. 네. 아 이거 한번 가볼까요? 5, 6, 7, 8. 헤이. 아 예. 뒤에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합이 잘 맞네요. 흥이 많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슛 챔피언의 공식 질문이죠. 스키즈 3행시. 부탁드릴게요. 네. 지금 운 뛰어드릴까요? 네. 스트레이 키즈 많이 많이 키 키워주세요. 슈. 정말 열심히 할게요. 아 지금 역대급으로 잘 찼습니다. 역대급으로 잘 찼고요. 우리 스트레이 키즈의 컴백 무대는요. 잠시 후반만 할 수 있고요. 먼저 나쁜 남자로 돌아왔습니다. 빅플로우의 무대 그리고 뉴 썸머 퀸이죠. 애슐리의 무대. 애슐리의 무대부터 만날까요? 애슐리의 무대 만나보실. 쭈. 쭈.